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이른바 무고 및 위정이 상당히 빈번한 사회가 우리 사이다라는 점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또 일어날 수는 안 되는 일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위정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위정과 무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데 위정과 무고보다 또 더 많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사기사건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가운데서 아홉 번째 계명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진정을 해서 안 된다 또 열 번째는 이웃의 짐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마 이와 같은 십계명을 미뤄보면 말을 만들어서 타인을 어미하는 그런 행위가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사회적으로 큰 그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공인이나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도무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맹애상의 손실뿐만 아니고 상당한 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했다는 점입니다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고등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그렇게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과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기로 아마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명예 혐의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검찰이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것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다 파괴력이 아주 큰 그런 내용이죠 일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개인 계좌를 그냥 봤다 특히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2019년 12월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를 사찰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 이래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같은 내용을 당사자들이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인하고 그다음에 공격 대상이 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죄질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한두 번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자신의 주장을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해 7월 달에 친정권 매체에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해서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캐리했다는 그런 내용의 검은유착 의혹이 등장하게 되자 mbc라도에 나가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봤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사실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해서 그렇게 공격을 개시한 겁니다 해당 인터뷰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아침에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악의적인 그런 방송인 거죠 심의위는 논의 끝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검찰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유시민 이사장은 작년 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좌 사찰 주장을 반복해 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한 점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특정 인물을 공격하거나 의미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실수로 알 수 있고 두 번 정도도 가능합니다만 반복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은 정말 일어났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진실의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관련법상 검찰이 특정 개인의 계좌를 이렇게 봤을 때는 1년 안에 금융당국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이사장은 1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체 계좌 조회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 1월 달에 사과 입장문을 내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 정도로 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유시민 이사장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기소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본인이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해배상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해할 생각을 못하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방송 주제를 선택할 때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타인을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 없지만 가능한 최대한 사실의 기반을 둔 그런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연배의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왜 그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괴롭혔을까 그건 지금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거짓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몇 번씩 그렇게 그냥 몰아붙일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나 결국 이번 사건은 진위 여부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유시민 이사장의 명예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committee arb MICHAEL otes 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